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신명기 31장 6절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녁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됐던 식당과 제과점 실내 이용이 허용되고 300인 미만 학원이나 헬스장 이용도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되어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줄어들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수경기가 활기를 찾게 하시고 자영업자들이 이 팬데믹 시대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억제 Cantavia 당신은 분석에서 발사하고 지진을 내리지 마시멜 의사용자들이 한 번 더 예측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나는 당신은 우선을 아멘에 정하는 것이다.